이 아침 습관처럼 연락하고 끊어질 꿈할 듯한 다음 잔을 해 다음 잔을 해 다시 많은 기억도 안 나 아침이 편애하던 사람들보다 서로 잘 알았고 확실한데 확실하게 선을 부르는 말도 있어 그냥 이 거리를 즐기는 걸까 장남보다는 너무 중요해 네가 이게 우리 둘의 끝일까 시작일까 헷갈리게 뭔데 왜 이래 애매한 우리 엉덩아 헷갈리게 자코먼다 내가 왜 이래 오 베디야 이 이 이 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같이 연계하는 데서 정말 편하게 연주인 캐릭터라 그런 배움 같아서 너무 같이 친한 데서 너무 좋고요 역할이 있어서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선배로서 많은 충고도 해주고 많은 도움을 드렸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미남이신 해외에 이어서 지금 은혜의 방송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진짜 정말 고마운 친구이잖아 연계자 박씨네는 진짜 저의 친구처럼 정말 다정하고 착한 친구고 연계자 박씨네는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그래서 완벽한 안에서 одну 다